자, 그 다음에 자, 들어왔죠? 세윤아, 핸드폰이지? 세윤이 말해봐 세윤아, 하윤이 왜 안 들어오니? 세윤아, 하윤이 왜 안 들어오니, 세윤아?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자, 그 다음에 과즘물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못 읽고 자, 온유는 책 다 읽었니?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50페이지 못 읽었어요, 아직 50페이지? 아니요 그러면 그냥 못 읽었어요 아예 못 읽었어?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책 다 읽으세요 다음 주까지 책 안 읽어오면 여기 세윤을 못 받아요 책은 다 읽어야 돼 네 다음 주까지 다 읽어오세요 소윤이, 소윤이는 지난주에 책 다 읽었었나? 지난주에 조금 남기고 문을 갔는데 오늘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 다 읽었구나 자, 그 다음에 윤주는 지난주에 다 읽었지? 네 시야, 지난주에 다 읽었나? 네 소윤이 지난주에 다 읽었나? 네 주원이 지난주에 다 읽었어? 네 주원이 말을 해 주원이 대화 안 돼? 문자로 주던가? 그 다음에 서준이, 책 다 읽었어? 저 책 어디 읽었어요? 한 페이지도? 네 다음 주까지 책 다 안 읽으면 상품을 아예 못 받아요 점수가 있어도 상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책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책이 좀 초등학교 아주 어린아이 책도 상관없으니까 다 읽으세요 어, 저, 저, 주원이 다 읽었고 그 다음에 하윤이 하윤이 아직 안 들어왔고 서윤이 책 다 읽었어? 다 못 읽었어? 그럼 너 몇 페이지 읽었어? 그럼 너 책 읽었어? 네 몇 페이지 읽었냐고? 몇 페이지 읽었어? 문자로 해봐 몇 페이지 읽었어? 문자로 해봐 몇 페이지 읽었어? 어 여기다가 하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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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이던데 책 몇 페이지 읽은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책을 다 안 읽으면 이렇게 상품을 못 받으니까 책은 꼭 읽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 선택하지 말고 얇은 걸 선택해도 돼요 아 서윤이 106쪽 106쪽 읽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다음 주까지 다 읽고 오세요 서윤이 하윤이 빨리 들어오라 자 그 다음에 독서기록 아 독서기록하고 문장쓰기 독서기록 온유 줄거리 써왔어? 아니요 저 그냥 숙제를 못했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숙제 달라고 해서 줬는데 소윤이 줄거리 몇 줄 썼어? 지난주에 다 썼나? 11줄 적었어요 11줄? 줄거리 11줄 오케이 줄수만큼 점수를 줄게요 자 윤준 줄거리 지난주에 다 썼지? 네 시야 줄거리 썼어? 지난주에 다 썼어요 서윤이 줄거리 지난주에 다 썼지? 네 오케이 주원이 줄거리 다 썼지? 오케이 서준이 줄거리 다 썼지? 아 서준이 안 썼지? 책을 안 읽었으니 자 하윤이 하윤이 줄거리 다 썼어? 하윤이 서윤이 문자로 주셔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쓰기 자 문장쓰기 오윤이 문장쓰기 했어? 아니요 자 서윤이 문장쓰기 몇 문장? 못했어요 윤준 몇 문장? 다섯 문장이요 네 수업중인데 연락드릴게요 다섯 문장 다섯 문단이요 오 다섯 문단 오케이 수지야 몇 문장? 다섯 문장 썼어요 다섯 문장 문장? 네 서윤이 몇 문장? 오십 문장이요 몇 문장? 오십 문장이요 오십 문장 오케이 주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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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문장? 문자로 줘 열쇠 문장 서윤이 안썼지? 서윤이 안썼지? 하윤이 몇 문장? 서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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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문장? 수지야 문장을 쓸 때마다 동작으로 꼭 오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한자 암기 한자 이거 암기 쉬운데 그죠? 지금도 암기 할 수 있겠네 자 한자 암기 오윤 암기 했어? 저 암기는 못했는데 쓰기는 했어요 없었어요? 좋아요 서윤이 암기 했어? 했어요 저기 수업 끝나고 보내주세요 윤준 암기 했어? 네 보내주시고 시야 암기 했어? 네 보내주시고 서윤이 암기 했어? 했어요 다 쓴 사람은 또 끝나고 써서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서윤이 암기 했어? 못했어요 이거 쉬우니까 하윤이 서윤이도 못했지? 서윤이 썼니? 어 암기는 못했는데 썼어요 못했어? 썼어? 썼어 못썼다고? 암기는 못했지 서윤이는 이거 지금 들어오는 중인가? 서윤이 삼성 SM F7 이거 뭐야? 서윤이 아니야? 자 그러면 봅시다 우선 퀴즈 퀴즈 퀴즈입니다 퀴즈 1번 우선 저학년에게 기회를 줄게요 1번 온유 성동기 시대에 커다란 돌을 쌓아 만든 족장의 무덤을 무엇이라 하는가 온유 뭐야? 뭘까? 온유야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온유 다음에 누구? 서윤인가? 서윤이? 저번에 안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이건 없었어요 서윤이 1번이 뭐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서윤이 윤준인가? 윤준 이거 뭐야? 고인돌 네 고인돌 정답입니다 네 고인돌 고인돌입니다 윤준 50점 자 2번 윤준 다음이 누구지? 윤준 다음이 누구야? 시야? 응 시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시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국가 아닌가? 시야 다음에 누구지? 서윤이 서윤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호주선이요 호주선 정답입니다 네 자 서윤이 다음에 두원인가? 주원이 서윤이 똑같이 주원이 널리 인간을 이룩게 한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주원이 문자로 주는 거야? 네 맞습니다 홍익 인간 네 자 서윤이 당국인간을 당국 왕검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 참성단이 참성단이 있는 곳은 어디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지명이 이름이야 여주 아닙니다 여주 여주 아니고요 그러면 서윤이 어디일까? 아 아 가만있어 끝났어 서윤이 당국 왕검 하늘의 제사를 일단 참성단에 있는 곳은 서윤이 어딜까? 서윤이 어디야? 몰라?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서윤이 어딘지 몰라? 진짜 맞힐 수 있어 모르겠어? 하윤이 하윤이 어딘지 몰라? 당국 왕검의 하늘의 제사를 일단 참성단이 있는 곳은? 하윤이 몰라? 어 인정했구나 예 어딘지 몰라? 아 진짜 한 번만 저 소리 뭐해 저 솔 오케이 몰라요 자 그러면 진짜 뭐 진짜야 아 소리 안 들린다고? 서윤이가? 그럼 서윤이 나갔다가 들어와봐 다시 나갔다 들어봐 서윤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자 어 누구지? 온유 당군 왕검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있는 참성단이 있는 곳이 어디야? 온유 온유 어딘지 몰라? 선생님 진짜 맞출 수 있어요 온유 몰라? 네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윤이 어디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윤준 어디야? 윤평광역시 강사군 사도면 아니 아니 세자야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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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준 다음에 누구지 시야 어디야 어디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효윤이 어디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그래 그 다음에 누구지 주원이 어디야 네 만이산이긴 맞는데 아 맞았다 할게요 네 강하도 만이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야 주원이 다음에 누구지 서윤이 서윤이 동명왕 성왕의 주몽이 세운 나라 이름은 호구려 호구려 좋아요 그 다음에 서윤이 서윤이 들리니 서윤이 내 목소리 들려 서윤이 들려 서윤이 서윤이 문자로 할게 서윤아 자 6번 문제 그 맨날 그 맨날 기계에 항상 결함이 있네 서윤이 하고 하윤이는 와이파이가 문제인가 서윤이 6번 문제 정답 한국이 통일된 후 대조형 예고구려 예성토 영토에 세운 나라는 모르겠어 안 들리나 자 그럼 하윤아 하윤이 6번 문제의 답 삼국통일된 후 대조형이 세운 예고구려 영토에 세운 나라는 두자야 어디 두자요 두자야 모르지 모르고 있군요 두자 짱 나와 자 다시 온유로 가자 온유야 삼국통일된 후 옛 대조형이 세운 나라 이름은 온유 몰라 3초 만에 얘기해 모르는군요 자 그러면 서윤이 서윤이 어디야 저요 집중해 어디야 발해 발해 오 정답입니다 발해 맞습니다 발해입니다 발해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갑니다 다음이 서바이벌이니까 서윤이 다음에 누구야 시야인가 시야 신라 삼국통일 위협을 다성할 때 왕은 누구인가 왕은 누구인가요 왕은 누구인가 왕 세종 무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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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야 왕 이름은 뭐야 문무왕 네 문무왕입니다 정답 사랑도에 세송 오개를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시야 다음에 누구야 서윤인가 서윤이 세송 오개 모르겠어요 어이구 뭐야 세송 오개 세송 오개 자 그러면 서윤이 다음에 누구지 주헌이 세송 오개 지은 사람 누구야 주헌이 오케이 원강복자 어휴 주헌이 잘하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영토를 북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타당방까지 넓힌 왕은 누구인가 서윤이 어 응 누구야 5 4 백제요 네 2 1 땡 아 자 하윤이 네 어 백제 영토를 북쪽 한강 남쪽 탑낙과에 넓힌 왕은 누구야 5 4 3 2 1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서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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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나 서윤이 9번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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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온유 뭐지 온유 고혈아 아 아닙니다 아 모르겠다 소윤이 뭐냐 모르겠어요 응 그럼 윤준 뭐야 은초고왕 은초고왕입니다 10번 누구 차례야 시야 고구려 영토를 북만주 넓혀 고구려인의 용맹을 가시한 왕은 누구인가 시야 모르겠어요 시야 다음에 주원이 누구야 주원이 5 4 3 2 강개토대왕 오케이 강개토대왕 자 우리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자 쭉 한번 보면 자 청동기 시대에 커다란 돌을 쌓아 만든 족장 고인돌 우리가 최초의 국가 고조선 널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당군왕감의 하늘에 재산을 지냈던 참성단 강화도 마니산 동명상 왕은 주몽에 세운 나라 고구려 삼국통일된 후 대중이 고구려에서 세운 영토는 발해 신라가 삼국통일 위협을 다성해야 할 때 왕은 문무왕 하랑도 정신 세소국의 원강법사 백제 영토를 북쪽으로 한강 남쪽으로 탐내까지 걸핀 왕은 근초고왕 고구려의 영토를 북만주 넓혀 고구려의 영명을 가시는 왕은 강개토대왕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서바이벌입니다 자 31번 31번 아는 사람 누가 아는 사람 31번 어 윤준 숭례문 무슨 문 숭례문 숭례문 네 예 숭례문 정관 네 자 윤준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자 3지 2번 오스트레일리아 수도는 호주의 수도는 어 서현이 어 서현이 어디야 호주를 갔다 왔는데 호주를 갔다 왔는데 몰라 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은 한글소설 최초의 한글소설 3지 3번 아는 사람 5 4 3 2 1 없어요 어 진짜 몰라 자 그럼 보기 줄게요 1번 춘향전 2번 심청전 어 윤준 몇 번 뭐 뭐 홍길동전 홍길동전입니다 네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34번 34번 아는 사람 뮤지컬 연극 오페라 음악회 등 공연이 끝나는 관객의 박수를 보내 어 서현이 뭐야 컷 뭐라고 커튼콜이요 커튼콜입니다 커튼 커튼에 다시 나오라는 얘기죠 예 도전 자 35번 답이 나오는데요 35번 아는 사람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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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홍소진 뭐야 진시황제 진시황 네 어 여러분 기계결함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주원이도 그렇고 빨리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 수업 전에 하윤이 서윤이도 점검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점수는 요 점수는 제가 나중에 다 포함시킬게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레미제랍을 불쌍한 사람들인데 어 잘 보시고 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 파란색 층제 퀴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 퀴즈 지금 여기 밑줄 치면서 안 들린 사람도 있는데 요 빨간색 빨간색 어 체크 는 다음주 퀴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레미제랍을 불쌍한 사람들 빅토르 위고 자 이 사람 이 사람이 지은이죠 빅토르 위고 기억해 두세요 빅토르 위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프랑스 사람 오케이 자 그리고 주인공은 장발장이죠 장발장 뭐 다 알고 굶주리고 있는 누나와 일곱 명의 조카 몇 명이요 누나와 일곱 명의 조카를 위해서 그죠 빵을 한 덩이 훔치고 발각된다 그리고 징역 몇 년 5년의 징역형을 봤어요 5년의 징역형 참고한다 복역한 후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 모두 실패하는 바람에 형기 감옥이 계속 있는 거 계속 연장돼 결국 그는 총 19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다 가석방이 된 가석방은 이제 가석방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석방은 모범수 그래서 일찍 석방하는 거예요 장발장은 이리저리 떠들게 되지만 정가자인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리뉴 주교 리뉴 주교 미리엘이 미리엘 주교 마침내 그를 받아들여 숙식을 제공하고 장발장을 밤중에 식기를 도둑질하여 달아났다가 뭘 도둑질해요 은식기죠 식기를 도둑질해서 달아났다가 병사들에 붙잡힌다 장발장 글고 병사는 미리엘 주교의 그 죄를 묵인하고 자신이 은식기를 주었다 했다 왜 은초대는 챙겨야지 않냐고 말한다 은식기와 은초대 그렇죠 그래서 은식기와 은초대를 이제 주죠 미리엘이 미리엘이 장발장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주문하고 은혜를 통해 새사람이 되기를 결심한다 장발장은 뭘 받았어요 은혜를 통해서 새사람이 되기를 결심하죠 완전히 새롭게 생활한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장발장 이름을 바꿔요 뭐로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마들렌 이름으로 몽트레 유시스베르라는 도시에 장신구 사업에 크게 성공한다 무슨 사업? 장신구 사업에 크게 성공한다 악세사리죠 악세사리 많은 구제사업을 통해서 뭘 해요? 많은 구제사업을 해요 구제사업 구제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신망을 얻어 신망은 믿음이야 믿음을 얻어 마침내 시장까지 된다 시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재수 시절에 장발장을 알고 지났던 경찰 자베르 경찰 자베르가 자베르가 이 시에 부임하게 자베르가 이 시에 부임하게 되고 장발장의 정체를 의심하며 그 뒤를 밟는다 한편 장발장은 장신구 공장에서 일하는 팡틴이라는 여자 팡틴이라는 여자 팡틴이라는 여자는 코제트라는 어린 딸을 둔 미혼모였다 당시 팡틴은 미혼모예요 미혼모 이제 남편이 없는 거죠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녀는 코제트를 시장에 운영하는 테나르디 부부에게 맡기고 몽트레 유시스베르에서 장발장 공장에 취직을 한 것이다 그녀는 공장에 이를 통해 본던 거의 대부분 코제트 양육비 딸이 코제트에 코제트에 양육비 명모로 테나르디 테나르디 부부에게 송금한다 그런데 낱말하게 좋아하는 동료 직원들이 팡틴의 미혼모라는 사실 알아내가 허물을 내고 결국 팡틴은 공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딸이 양육비를 보내주기 위한 팡틴은 머리카락과 치아를 뽑아 팔다가 머리카락과 치아를 뽑아 팔아요 결국 매친부까지 전락하고 말아요 매친부 어느 날 팡틴은 자신의 희롱하는 한 남자 시비를 붙었는데 현장이 지나던 장발장은 결국 팡틴을 구해내는데 그녀가 자신의 공장에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 건강을 잃게 된 팡틴을 주고 가며 장발장에게 자기 어린 딸 코제트를 부탁한다 장발장에게 어린 딸 코제트를 부탁하게 되죠 한편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 아닐지 계속 의심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장발장이 잡혔으니 시장은 장발장이 아니라는 편지를 받는다 자베르는 장발장에 자신의 오해선을 전보이 불잡히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례에 장발장은 극심으로 혼란이 빠지게 된다 장발장이 어떻게 혼란이 빠져요 신법이 잡혔다고 얘기해서 혼란이 빠지게 돼요 무관 누군가가 자신을 오인받아 무관형의 성공을 받고 처져 놓였기 때문이다 그는 고민 끝에 양심 소리 양심이 아니 양심 양심의 소리에 따라 양심의 소리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진짜 장발장이라고 사실을 밝힌다 결국 그는 다시 수감되어 형벌을 받게 된다 형기 중에 그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행범을 위해 된 사고사 처리게 된다 장발장은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행범을 위해 사고사 처리가 되어서 사실 장발장은 살아있고 자유몸이 된 그는 평팀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테나리 부부 식당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코제트를 찾아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파리로 향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숨어 지내지며 우연찮게 자베리가 그들을 발견하게 되고 장발장은 포슐르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장발장 이름을 바꿔요 포슐르방이라는 이름으로 코제트가 파리의 한 순영원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순영원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한편 파리의 한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부자야 부자 집안에 태어난 마리우스는 마리우스는 부자 집이야 마리우스는 극렬 왕당파인 외할아버지 질노르망이 손에서 자란다 외할아버지는 누구야 질노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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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부터 왜 할아버지 손에서 왕당파 사람들을 보고 자란 마리우스는 자란 마리우스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못한 줄 안다 그의 아버지 나폴레온 군대 대령이었기 때문에 마리우스의 아버지 나폴레온 군대 대령이었어요 대령이었던 탓에 질노르망 아버지 아들 사이에 갈라놓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 보고 싶었지만 장인의 엄명 때문에 주일 미사에 문발지에서 바라볼 수 없었다 마리우스는 아버지 정체를 알게 되고 외할아버지에 대한 심한 반감함에 더해져 극렬한 공합화가 되어 가출하고 만다 가난하게 살던 그는 어느 날 릭상브르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장발장과 코제트를 보게 된다 마리우스 코제트는 운명적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서로 이름도 모른 채 해서 그저 눈빛으로 몇 개월간 살아남는다 그런데 장발장은 산책할 때 항상 나타난 마리우스 정체를 의심해 결국 거칠을 옮기고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이렇게 다 작별한 사람부터 헤어지게 된다 이 나머지 거는 나머지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이 부분도 다 시험에 낼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읽어보세요 이거 전체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아직도 안 읽은 사람 있죠 책 아직도 안 읽은 사람들을 전부 다 읽어와야 상품을 받습니다 점수가 있어도 안 읽으면 못 받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다 읽으세요 독서기록 여전히 점수 있고요 문장 쓰기 점수 있고요 독서 퀴즈 40문제 400점 그러니까 한 문제당 10점씩 줄 거예요 그렇게 써 오시면 되고 한자 이렇게 이거 외워 오시면 됩니다 이거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잘 안 되고 소리가 잘 안 나서 점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건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독서 퀴즈 날입니다 상품도 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